지현이 시원친구 어딨냐 지현이가 D의 8입니다.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무엇을 하니?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하기라고 했더라? 제한하기라 했죠?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영하러 가자 라고 하고 싶으면 Let's go swimming Go swimming의 뜻은? 그러면 이건 무슨 시야? 하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설명이죠? Let's 뒤에 뭐가 오면 하다시 또는 뭐뭐 하다 비동사 같은 거 사용해서 뭐뭐 하다란 뜻이 오면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라고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다 제한할 때 쓰는 표현이고 지난 시간에 똑같은 거 했었어요 그쵸? 근데 지난 시간에는 뭐뭐 하자고 제안했을 때 다 받아들였고 좋은 생각이다 멋지다 뭐 이런 것만 배웠는데 이번에는 뭐뭐 하자고 제안했더니 이번 시간에는 전부 다 뭐하고 있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어? 거절하고 있어? 거절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Soly I can't Soly I can't Swimming Can't 무슨 시? 양념씨 양념씨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했더라 이름 시 이름 시 I can't desk and I can't avoid i can't 아이 아이켄이나 can't 어차피 똑같은데 여기에 뭐 아무 말이나 넣어 아무 말이나 넣어봐 아무 말이나 넣어봐 I can't 하고 끝내지 말고 여기 아무 말이나 하나 넣어서 마침표 좀 찍어주봐 I can't 뭐라구요? 물어 보세요 I can't swim 또 I can't run 무슨 뜻이야? 네 나는 하지 못했어요 아니 수임의 뜻만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이다 무슨 시야예요? I can't Sorry I can't 어? 지금 아 스위밍 오면 돼요? 지금 무슨 말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답이 그럼 이 뒤에 뭐가 왔을 것 같아 이 단계 내가 어떻게 못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우리 수영하러 가자 미안하지만 난 수영하러 갈 수가 없어 그나저나 이거 선생님이 번호 몇 개 쓸 것 같아요 무슨 뜻하면 무슨 뜻이 있죠? 수영하는 중 수영하는 중 수영하는 중 수영하는 중 가자 수영하는 중 하러 가자 네 고 뒤에 고 뒤에 고 ING 또는 고 DOING 고 DOING 하면 뭐하러 가자 라는 표현입니다 고 뒤에 하다시에 ING 붙여서 이 뜻으로서 만들었다 됐습니까? 네 여기는 뭐가 생략됐다 그랬더라 뭐라고요? 쩔 있듯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여긴 뭐가 생겼겠어요? 나는 미안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여기 생각된 말은? 그럼 제가 B동사 쏘리, I can't 이렇게 얘기합니까? I'm sorry, but I can't겠지 됐습니까? 예 네 그 다음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그렇다면 fish의 뜻은? 진짜 너무 좋네 무슨 시야 낚시란 뜻은? 힘들었지 Fishing은 또 무슨 뜻도 있어? 무슨 시야? 무슨 시야? 이름 그럼 fishing은 둘 중에 무슨 뜻에 ing 붙인 거예요? 낚시 이름 시에도 ing를 붙이는구나 무슨 낚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낚시 예 옛듯이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낚시하다 라는 하다시의 뜻도 있기 때문에 ing를 붙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fishing은 몇 가지 뜻? 뭐하고 뭐? 낚시 낚시하는 거 낚시하는 거 중에서 지금은 하는 거 그의 뜻은? 가다 무슨 시야? 가다시 니까 Let's do it 올 자격이 있어 없어 네 그렇습니까? 네 우리 다같이 물고기를 먹자 라는 표현을 해볼까? 우리 다같이 생선을 먹읍시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지 그 정도 되겠지 물고기란 뜻일 땐 무슨 시야? 이름 시 이름 시 이를 문장 속에 쓸 때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 뭘 따져보고 문장에서 표현해야 된다 생선 생선 물고기 이제 셀수 셀수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 계속 Sorry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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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 무슨 시야? 명념 씨 명념 씨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했어 다 그래서 하다 시를 쓰든 아니면 비기 동사에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원래 모습이 뭐? 오빠 이게 한가한 이란 뜻의 어떤 시입니다 나는 한가합니다 나는 한가해 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원래 아이랑 쓰는 비동산은 M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여기는 I can't M 한 번 만드는 이유가 양념씨 뒤에는 양념을 뿌려준 대신에 뒤에 오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이렇게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봤더니 쓰기 시험 채점 해보니까 단어에서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도 하나 틀렸네요 틀린 거 꽂혀서 주세요 일단 준호하고 자민이 중에 뭐 준비된 사항 준비된다? 둘 다 준비됐어? 얘가 지금 보강으로 왔거든 예문증은 됐어, 둘 다 해 알겠습니다 알겠다 알겠습니다 이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